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 이사기입니다 네 여러분 어 맞다 제가 또 아직도 스킨이 어 뭐냐 하여튼 네 오늘도 스킨이 알렉스로 진행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쨌든 저는 여기 이사 왔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저 이거 무슨 집이더라 아 맞아 이 집일거에요 똑똑똑 어 여기 아닌가보네 자 여러분 집을 찾아가 볼까요 어 잠깐만 야 우리집 어디있지 내 집 어디있지 아 내 집 여기구나 아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 자 뭐 어쨌든 제가 여기 이제 갈거에요 여기 이사진들이 정말 많죠 이걸 다 가져가야되요 아 너무 오래걸린다 저 너무 말이 없죠 미안해요 어 렉걸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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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 썸머 연기를 끊겼대요 이건 뭐랄까 매우 큰일이 났듯 잠깐만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 살짝 렉이었어요 걱정마세요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다 빼야된다니 정말 힘들겠다 아하하 어 잠깐만 왜 생선이 안들어왔지 왜 생선이 안들어왔지 여러분 이제 좀 나가보도록 하고 저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 잠깐만 왜 아이템이 잘 안들어오지 어허 어허 안녕 안녕 네 확인하고 했던 것 같은데 나나나나 짜자잔 짜자잔 어어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소리가 났죠 아닐까 별일 아닐거에요 어 잠깐만 왜 삽니다 아 됐다 이야아 아 흐흐흐흐흫 웃다 ㅋㅋㅋㅋㅋ 어 저기 어째 자국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내 괴기맛좀보 어? 뭐야 이거 미치는데 어? 잠깐만? 누가 없네? 어? 뭐야? 난 일단 뭐 짐을 다 뺐으니까 어? 저기요 도망가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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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세요 됐고요 그만 소리 지리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모르겠다 아니다 난 너의 위층사람이다 아 그래요 이유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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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데없이 머리를 괭이로 찍어가지고 죄송해요 어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죽을 뻔하셨죠 죄송한데요 어 안녕하세요 겸비 아저씨 뭐예요? 김컹컹입니다 어 네 김컹컹이시군요 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? 아 저는 예전부터 여기 살고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자 저는 제 집에 갈 거예요 2층이어서 부럽다 1층이야 얘 사실상 어 여기 초이 집인데 저기요 제 집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마스터 이삭집 102동 22구구나 어 미안해요 괭이로 한 번 주고 볼테냐 아니 아니 자 여기가 내 집인가 우와 진짜 대박이다 내 집 약간 좁잖아 저기요 여기 제 집인데 무슨 네 집 님의 집처럼 완전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저기 뭐 줘야 되는데 저희가 생선 드릴게요 우리집에 생선 3개가 있지만 좋아 난 주식이 생선이니까 뒤로 와 응 감사 어 럭키세븐 어 네 네 나 지금 인테리어를 할 거예요 인테리어를 좀 하는 거 봐봐 도와줘요 그냥 근데 위에서 잠깐 울 이런 틴이 났는데 오빠가 나 아닌데 우리 집에서 내가 스폰한 건가? 몰라! 내 집 내가 지금 고양이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 취객이 있나? 왜 사다리를 못 오르지? 초이지 나 이거를 아 근데 이걸 깨버놨는데 내 집에서 난 소리였구나 여러분 좋아 이웃인데 너무 이웃인데 부리에다 고기 부리에다 괜히 질러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착하시네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맞아요 많이 놀랬죠 죄송해요 너 나 제가 미리 없구나 어? 그니까 어? 나 아이템 액자가 손으로 썼어 어? 여러분 보셨죠? 저 아이템 액자가 사라졌어요 오늘 이상한데 이게 무슨 일이야? 어 뭐야? 오빠 나 인벤턱에 지금 인벤턱에 다이아 가빠가 있어 풀 세트로 좋겠다 응 응 응 이거는 괜히 일이 아닌데 우와 우와 님의 집은 이렇게 생겼군요 어? 너 왜 나 공격해 코코야 뭐야 얘 이름 코코야 어? 도망가 야 코코 김코코 김코코 캬 왜 도망가야지 아 아 왜 야 쟤 좀 안 쳐봐 안 쳐 됐다 아 내가 아직 개 제가 아직 개를 기를 얼마 안 돼서 좀 안 익혀야 해요 죄송합니다 어? 근데 지금 님 집에 데리러 가려는데 안 되는데 근데 왜 나를 때렸지? 좀 이상한데? 뭐 내가 내가 때렸나봐요? 보이는데에서 아 그러고 날 때렸나? 잠깐만 여기가 어디지? 인테리어 하는 거 슬슬쩍? 여기 오저 집이네 여기 위에 오저라는 분들이 계신 살고 계신 어? 어랑? 저기요 뿅 뿅 저기요 남의 집은 막 함부로 뒤지지 마시고요 근데 저 아이템 왜 저 사라졌어요 뿅뿅뿅뿅뿅뿅 빚지 마시고요 히히힛 저 계속 꾸며야되니까 쫜만 비키세요 빚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아 저기요 저기요 몸 안 나면 왜 자꾸 친구랑 pvp를 하려고 해요 괜찮으세요? 네 여기서 누가 말을 해 말? 어 저기 또 제 목재를 먹으셨어요 어 네 죄송 두 개 네 두 개나 드셨군요 참 맞어 어우 세 개 세 개나 드셨군요 참 참 욕심이 많군요 아니 오빠가 준 거잖아 님이 욕심쟁이야 저 근데 아이템 액자 저 아이템 액자 좀 줄 수 있어요? 저 아이템 액자가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제가 생선 좋잖아요 저도 없어요 좀 치트 써요 나 마스터 없음 안돼 왜 없어 어 잠깐 나 문을 안 만들었어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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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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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때 이긴 사람이 있는데 저랑 pvp 하시면 나를 봐봐 누구 나 쇼이 왜요 맨발이잖아요 맨손이잖아요 그래도 괴이가 있습니다 나무괴이니까 데미지가 없을려나 없진 않을걸 없을걸요 님이랑 pvp하는 내가 진다 바로 오 그러니까 나는 짜잔 유인한테 벽도 없냐 이 집은 벽도 없어 뭐야 나 다 썼어 헐 킬킬킬킬킬 어떻게 알았어 불안하지 웃길건 아니고 어 잠깐 아 초이님 좀만 오세요 네 잘 부탁입니다 네 가구 있어요 네 잘했어요 어 발광석 위에 설치가 안돼요 아 빨리 오세요 저기 아 아파요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응 이래도 덤빌거야? 어? 나 책장에 한 개밖에 없네? 이래도 덤빌거야? 뭐 하는데요? 나를 봐봐 저기 잠깐만요 전 지금 이래도 나한테 덤빌거야? 저기요 저기요 한방이면 죽는 칼이야 마스터 있죠 아니요 예전에 해본거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살려주세요 어 내 목자 먹었어 이 도둑아 왜? 야 없어 진짜 목숨가지고 없어? 응 아 이번엔 먹었다 아니요 없어 아니가? 저기있네 이미 보세요 아 네 죄송해요 때려볼까? 아파요? 아니 아파요? 아니요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우와 대박이다 안 아파 어? 아니야 아니야 살려 살려 왜 칼로 이웃을 때려요 상악하시네 정말 왜 칼로 이웃을 때려요 너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든건데 내구도 하래? 내구도 안 달아요 어? 나 양털 부숴버렸어 내 집을 부숴버렸어 어떻게 해 어? 달았잖아 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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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숴버렸어 양반아 달았어 어라 망했다 저 책장을 부숴버렸는데 어떻게 해 내 책장 헐 비싼 책장인데 비싼 책장 아싸 자 저기요 참고로 제가 좀 귀족이라서 다이아 한 세트 에메랄드 한 세트 그냥 그냥 황금사워 한 세트 반짝이는 황금사워 한 세트에요 와 정말 부자식이구나 금수저 금수저 만약에 제가 일한거에요 그랬구나 랄랄랄랄라 여기다가 마법부여대를 아뇨 마법부여대 진짜 비싼거에요 저 배터리라는 것을 충전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마 하지마 누구야 누구야 나 하지마 하지마 우선 팔 썼지 응 하지마 내가 팔에 내구성상 과연 과연 배때리기 아 하지마 배때리에도 없는데 그러지마 내 배때리? 어 배때리 없었어 배때리 배때리 우와 큰 그림이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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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꾸몄어 하나만 놀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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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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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안돼 안돼 제발 제발 깐트롤 깐트롤 아 진짜 잘 맞추네 아 하 흐 왜 랄랄랄랄랄 어허허 자 깐트롤 안되겠다 안되겠다 살려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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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얘 불 붙었잖아요 어 아니다 어 잠깐 내 그림 한게 박살났는데 나의 노을이 그려진 나의 그림을 내놔라 야 나의 도둑아 도둑아 이거 비싼거야 아 뭐야 야 야 이거 야 상황극 야 저기 저기요 이거 이런거 아니었잖아요 저희 상황극 이런거 그림을 훔쳐가는건 없었어요 님 지금 님 때문에 쓸데없이 분량 많이 나왔어요 저기요 하지마세요 근데 근데 12분 12분 12분이 안남았어 제발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하라고 그만해 제발 부탁해요 제발 그럼 네 아 그림 달라고 나도 하나만 설치하고 싶었어 설치하지마 뭐 남의 그림 막 그렇게 함부로 부수고 가지고 가니 도둑아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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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내 그림 돌려주세요 제발 제 그림 돌려주시아요 싫어요 제발요 제발 제 그림을 돌려주시아요 제발요 제발 제 그림을 돌려주시요 여기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기요 방송 망치면 어떡해요 저 집 앞에 있어요 이제 초이님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럼 님은 나의 됐다 갔다 줄게요 나 어딘지 알고 그러니 몰라 나 갑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나 여기 있다 그래요 네 이리 와 내가 갈게 바이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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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웃 이제 오저 집이구나 우리 오빠가 원래 이랬지 아니 오빠가 원래 이랬죠 마스터 이웃 마스터 이웃 네 여러분 뭐야 내 침실 왜 이래 그냥 이왕 오셨으니 케이크랑 대접할까요 아니요 코코를 데리러 가고 괜찮을까요 안 되겠죠 저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제가 다이악 아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네 여기 이 집으로 이사를 왔고요 안 돼 이 집을 인테리어 했어요 님은 알아서 끝내세요 네 오세요 그러면 네 제가 다이악 아빠를 드릴 테니까 아싸 선물 받았다 이거 팔아서 돈 벌어야지 네 네 네 지금 마음이 바뀌었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일단 오세요 네 누누누누 나도 이제 내 집이 생겼다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시절 안녕 저기요 조이님 빨리 오세요 갈게요 제발 빨리 와 그래 그럼 빨리 와 코코 찾을 거야 코코 걔들 죽이지만 안 된다면 걔들 죽일 것 같으면 바로 안 쳐 응 올거만 빨리 와 응 긴장되는 순간이다 아직 안 왔어 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뭐 김코코 안 온다 응 응하러 갔다와 됐어 자 자 여러분 네 오늘은 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번에도 다음번에도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저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